정연아. 어머니. 여길 어떻게... 긴 말할 거 없어. 가자. 안 해. 소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러냐. 그것이 겉으로 볼 때나 화려하고 번지르러지. 속은 썩은 문드러지는 일이여. 네 눈에는 내가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나도 다 생각이 있어갖고 뛰어든 거예요. 심는 것도 알고 꼭 살 것도 각오하고 있어. 네가 알기는 무엇을 알아. 없네는 뭘 하는지. 해 본 적도 없으면서 어찌 안 된다고 말하냐 말이야. 나도 다 겪어봤어. 뭐? 겪어봐? 무엇을? 그러니까 소리를 해봤다 그 말이여? 이 말 좀 말할 것 없어. 벗어 가. 집에 가. 아니 왜 말을 하다 말어. 왜 말을 하다 말어. 집에 가. 공선아. 오랜만이다. 공선아. 또 하나는 도착해. 내가. 내가. 다가. 이거. 나. 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